기타 치시나봐요? 베이스예요 네 저기요 저기요 지수씨 가지마요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 진영아 지수씨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어쩌려고 긴장한 겁니다 씨를 인정 터질 뻔 지수씨가 동작이도 보자고 있어요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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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don't leave me I want you to kiss me I know it, your love is gone I can't, I can't, I'm sorry I want you to kiss me 기우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는 게 정신들하고 말하는 데는 말이야 될 것 같아 Don't tell me that you're not gone That's your love is gone That's your love is gone 주님께서는 가끔 극복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그니까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거죠. 맞는 말이 있어. 신의 뜻이니까요. 반갑습니다. 1506호에 살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